딱 쓰는 거니까 여기 서서 왔을 때 약간 오바 살짝 걸어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했다. 사형 가볼까? 레츠 기릿!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이요. 여기서 만나네요 마흔사님. 마흔사님도 대화하고 관련받을까? 그쪽도. 응. 네. 지금 엄마가 턴턴은 대박이야. 엄마도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엄마. 엄마 고생했어. 이리 오세요. 엄마. 어? 네. 뭐야. 여보.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여보. 신랑이 얼굴이 좋네. 키도 훤칠하고. 거기다 검사람에서요? 완전 부럽다. 엄마. 그냥 뭐 착해서 사는 거죠 뭐. 애기는 아직 없고 이제 노력해야죠. 어휴 엄마 주책이야. 아휴 엄마 주책이야. 아휴. 아휴. 아휴 엄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마 검사님한테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진욱아. 엄마 먼저 갈게. 잠깐만. 우리 엄마 어떻게 했어. 빨리 말해 우리 엄마 어떻게 했다고. 이러지 말아요. 이거 나요. 원장님 대답해요. 나하고 얘기해요. 아휴. 원장님. 나중에 얘기해요. 가라. 가라. 하하하.